안녕하십니까 tk 입니다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은 폭락한다고들 많이 알고 계실텐데 금리가 많이 올랐고 fomc 도 미팅할 때마다 아직 더 올릴 계획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직은 많이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시장이 겁을 먹은 만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대한 효과가 이미 많이 일어났고 그것을 좀 노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버블이 터진다 버블이 터진다 해도 우상향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빅스텝을 밟으면서 금리를 크게 인상을 하니까는 진짜로 실감을 하게 됐고 많은 부분에서 저희도 실감하는 만큼 소비가 줄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허튼 소비를 하지 않고 동시에 이제 어 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가격을 잘 체크하게 되는 그리고 섣부른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예 이렇게 느려 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이제 디플레이션 이죠 소비가 줄었는데 지금 뭐 미국은 시급을 얼마죠 26불 인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린다는 예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과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 물가를 올리든지 어 물건을 값을 올리든 서비스 값을 올리든지 직원들을 줄이든지 해야 겠죠 근데 지금 어 이렇게 소비가 줄은 상황에서 물건 값을 더 올릴 수가 있을까요 못 올리겠죠 그러면 직원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고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건데 어 그렇게 되면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더 매출이 줄어들 되고 매출이 줄어든 만큼 또 감축을 하긴 인원 감축을 하든지 어 고정 지출을 줄여야 될 테고 악순환입니다 이걸 디플레이션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 사실 역사적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무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 너무 컸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버블 등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 위험하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짜 해야 했구요 어 디플레이션이 오는 순간 이것을 다시 잡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이미 이렇게 소비가 줄은 한 그렇게까지 더 공격적으로 어 물가를 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할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어 그냥 생각이구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거는 어 상담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생각보다 이 지식의 저주라고 있죠 저는 이제 늘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해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뭐냐면요 어 일단은 이 하우스 투자를 시작하시는 어 방법 방법이랄까요 일단은 집을 찾으실 때 뭘 봐야 하냐 어 어 7 80년대 집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사하면서 느꼈을 때 어 7 80년대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 이전 집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지하실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 사실 70년대도 좀 그거는 있구요 80년대 90년대부터 지하실을 어 어 베이퍼베리어 처리를 하기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습이 안 올라오고 어 어느정도의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옛날 집들은 좀 위험하구요 두번째가 세퍼렛 엔트런스 르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집 앞에 문이 있죠 그리고 옆에도 문이 있는 하우스들이 많잖아요 지금 하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디테치드 하우스죠 옆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그 레이어 시 왜 제일 많으냐면은 그 계단을 맞구요 거기에다 런더리 룸을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6 70% 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좋은게 뭐냐면 지하실로 내려가실 그 지하실 유닛의 문이 따로 있고 1층 유닛의 문이 따로 있고 뭐 2층이 있다면 2층 유닛의 문도 따로 만들면 좋겠죠 만들어야 겠죠 어 그렇게 할 때 지하실문을 따로 파서 만드는 경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런더리 룸으로 막아버려서 어 만들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렇게 인베스터 위주로 하우스 플립을 해서 컨버전을 해서 하우스를 듀플렉스 트라이플렉스로 만들어서 1층 2층 지하실 유닛을 따로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어 그 똑같은 레이아웃을 가지고 어 대부분 합니다 예 그리고 지하실 층고가 6피트가 넘어야 합니다 지하실 층고가 너무 낮으면은 이걸로 하실 수 없구요 일리걸로 하시더라도 어 지하실 층고 누가 그렇게 낮은 데서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도 해밀턴지역 같은 경우는 1800불씩 봤더라구요 어떻게 된건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구요 세번째는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 창문은 당연히 많을수록 좋지만은 어 이그레스 윈도 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창문이 베드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퍼렛 엔트런스가 있고 불이 났을 때 거기가 불로 인해서 막혔을 경우 반대편에 또 다른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문이 될 수도 있고 문을 대신하는 창문이 될 수도 있겠죠 문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은 어 문을 시공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창문으로 보통 대체를 많이 하십니다 이그레스 윈도로 그런 이그레스 윈도를 만드시는 것도 사실은 어 안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듬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는 집을 사신다면 제일 좋겠죠 창문이 크고 많은 지역이라면 좋습니다 어 지하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라운드 레벨 보다 낮기 때문에 어 윈도웰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웰이 뭐냐면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창문 앞으로 이렇게 땅이 더 낮은 거죠 창문하고 높이가 맞고 그 큰 창문에서 이렇게 기어 나올 수 있게끔 이게 윈도웰입니다 그게 되었으면은 어 굳이 또 이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좋구요 어 다음은 어 기왕이면 마감이 아예 안 되어 있는게 좋습니다 지하실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리갈로 하실 거라면은 파일 세프레이션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라리 어 처음부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 비어있는 것들이 좋구요 어 예 뭐 나머지는 뭐 레이아웃이 좋으면 좋겠죠 가능하면 중간에 길을 막는 그 베이스먼트의 이 파운데이션 그 텔레포스트 기둥이 넓은 공간에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도 많이 하는데 이제 스트럭처럴 프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튼튼한 자재들을 어 위로 보강을 하고 기둥을 없애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둥에서 봤던 무게를 빔을 세워서 양쪽에 기둥을 세움으로써 이 기둥을 없앨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 비용도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하우스를 사는게 가장 어 빠르게 이것을 이제 컨버전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이 존인과 또 어 서류적인 문제들 여기서 렌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주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는 뭐 투자자들은 이렇게 여러 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워낙 잘 아시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는 저희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라고만 늘 생각을 해왔는데 또 최근에 뭐 유튜브를 하면서 또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한국 분들하고 연락을 많이 해보니까는 아직 어 한국 분들은 그런 쪽으로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다 아시는 건 아니구나 어쩌면 이게 그런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한번 나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드리면 좋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께서 연락 주셔서 해밀턴에서도 한번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네 아마 다 다음 주쯤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사진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으로 제가 나눠 드리고 방문할 수 있는 빠른 실내 빨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GMP 감사합니다.